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천호입니다. 지난주 3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정보유출 논란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드디어 우선 4곳이 선정됐습니다. 남양주, 하남, 계양, 과천입니다. 기존 1기와 2기 신도시와는 달리 교통망 확충, 자족기능을 확보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그렇다면 1기와 2기 신도시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은 잘 있는 걸까요? 1기 신도시는 분당과 일산 등 5개 도시를 말합니다. 89년 노태우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요. 무려 3년 만에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이 1기 신도시로 인해 대한민국은 아파트 시대로 돌입했고요. 단독주택은 인기를 잃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배드타운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잡히면서 이 풍선효과로 1기 신도시들의 집값이 올르기도 했습니다. 산본이나 분당은 최근 3개월 동안 집값이 6에서 7%나 올랐죠. 2기 신도시는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김포, 동탄, 판교 등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지역 등 모두 12곳이 선정됐죠. 1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에서 20km 떨어졌다면 이 2기 신도시는 그보다 먼 30km나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 1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녹지율을 높이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2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이 됐습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수도권의 교통망을 연계해서 출퇴근을 쉽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이 2기 신도시는 사람은 많고 교통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대란만 나왔습니다. 이러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판교는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2기 신도시 중에 최초로 평당 3천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로 고용까지 창출하면서 자족기능을 만족시켰기 때문이죠.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인 교통과 자족기능을 확충했으니까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실효성 논란 때문입니다. 상당수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막혔는데요.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전에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느냐 따져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만한 묘수도 없는데 입만 번지르르한 말만 갖다 대는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은 1기나 2기 신도시 계획보다 더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국민들의 우려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